어? 벌써 싸워? 어? 벌써 싸워? 3만짜리 여러분 침착해 내가 못본거지 난리가 났어 내가 못본거야 미안해 총 안 들고 가서 미안해 불만 가득인 분들이 보여 미안해 풀판 옆에 DPU를 떠있었다고? 또? 수류탄고 수류탄고 할 수 있어요 위아 더 월드 위아 더 위아 해피 두게 더 위아 더 그만할게요 저작권 걸려요 저작권 조심해야돼 아무튼 해피 우리는 친구입니다 굳이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총기 있을 때까지는 서로 친구하기로 조합템이에요 조합템이에요 아니 얘는 폭을 되게 잔인하게 던지네 아사람도 던졌다가 주방에도 던졌다가 지상 못올라가겠는데 지상 올라가면 난리 났디 저거 아스날 쪽 지상 못완지 키체뼈 먹기 시청자 언제 PPAP 님의 몸에 들어갔어요 정말 진짜 아빠 훈수 좀 제가 7살 먹은 아들도 아니고 그만 좀 하세요 아빠 대디! 그만해 엄마야? 저 드릴은 솔직히 때릴 수 있는데 내 캐릭터 왜 이렇게 멍청하지 중앙 지하에 앉아 있을까? 지하 지하 레이더 못잡아요 지하 지하 1초짜리 2초짜리 1초짜리 2초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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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컬 나갔어요 뭐야? 엄청 버리고 나갔는데? 엄청 버리고 나갔는데? 김지가 아니야 이거 먹다가 배 터져서 못 먹은거야 개이득이야 수류탄은? 수류탄을 까려다가 한방에 다 죽었네 너무 불쌍해 좋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잠깐만 나는 엑셀 에디셋 보다 솔딩이 좋더라구요 잘 들려요 저 오른쪽으로 가면 레이더 아까 간 친구 있거든요 레이더 잡아야 돼요 올라갔을까? 아 걔도 중앙 올라갔습니다 이쪽이 레이더 스포 안 했잖아 한번 체크 스포 안 했어 스포 안 했어 어차피 탈출구 파킹이라 해가 안 열려서 내려와야 돼 내려오는 거랑 싸울게요 잠발 빼주고 뭐야 나 탄창 어디 갔냐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시래가 시래가 저 발소리나 잘 들어 저기 있잖아 중앙에 그대로 앉아있잖아 가서 죽여줘야지 가서 죽여줘야지 누군가 없던 아 아 아 아 정스전 하나 더 뭐야? 왜 추워해야 돼? 치료해 이마 치료 거부하지 마 물이 아닌가요 여기? 물이 센터인 줄 알았어요 작가에 파이프 배려! 앞에 왔다 아니 중앙에 철제에 막혀있어도 이거 죽이기가 너무 어려운데 아스날에서 자꾸 어그로 끄는 거 보니까 아스날에 두고 있나봐 오른쪽에 있는 게 유저인데요? 문 열었는데요 방금? 유저인데? 무빙? 오른쪽 유저야 유저야 무빙 무빙 유저야 저거 봐 말이치잖아 레이더 같다고? 이렇게 말이치는데? 저거 봐 왜 레이더 안 쏘냐? 레이더인가? 버그 걸려서 말이치는 건가?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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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삼스러울 것도 없죠. 자 해보자. 이거 버려, 엑셀. 공포 게임인가? 레이더가 왜 이렇게 게임을 무섭게 하지? 500달러! 베이비! 나이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아스날에서 싸우고 있는 친구들이 무조건 메인으로 탈출할 겁니다. 아스날에서 싸우고 있는 애들 잡아야 돼요. 면증이 레이더가 왔어요. 남편에 레이더 나왔어요. 미치겠네 탐 뭐야? 왼쪽 위에 저쪽 왼쪽 위에 인데요? 아스날이 아니라 왼쪽 사무실 위에 포기야 여러분들 저 욕을 먹어도 킹버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략적 킹버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킹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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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만 하긴 한데 싸울만 하지 않은 게 우리 알약이 없어요 다리 터지면 게임 끝이야 다리 터지면 해피엔딩이 아니라 데스엔딩이야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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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간다 위에 내빈 쉬운 M80 루마 에스탁 저는 나빈 장치 나빈 지 장치 장치 아 왜 크랙이라고 하냐고 왜냐면 내가 막 소리 질러서 듣고 어제 대회에서 한 템포 내려서 한 텐션 내려서 게임 하긴 했어도 판 잡힐 때마다 예 가짜 막 이러니까 막 약방 거 같다 그런 거겠지 어 예 저놈을 매우 쳐라 이것도 아니고 한 템포 내린거 해 어제 한 템포가 뭐야 한 5 템포 내렸어 카구로 갈 그게 안될걸요 왜냐면 또 카구 쪽에 레이더 스포일 수도 있으니까 리스크가 있어서 100% 이쪽으로 올 거야 물론 이건 좀 사악해서 너무 나쁜 플레이긴 한데 맞다 미안합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버튼을 안눌러 버튼을 안눌러 걸렸는데 비하구요 베트라 인터넷 어우 여기는 니따뇨가 피잇댓지 사운드가 왜 아니 사운드가 왜 여기 앞으로 온 것처럼 들리냐? 아니 사운드가 여기 앞으로 온 것처럼 들렸어 르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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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기다려봐요 아무 데도 안 열렸어요 파킹도 안 열렸고 이걸 파킹을 열었네 지금 방금 열었어 싸우네요 파킹도 안 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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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серии 저만큼 사용하지 않음 천천히 더 더 강하게 아직 못났 것 같은데? 아 사운드가 문제가 있긴 하네 멀리 있는데 가까이 있는 것처럼 들려 아 갔나 보네 갔어 아 뭐야 어디야 우리 뛰어가는 시간까지 계산해야 됩니다 하하 좀 아쉽다 이거야 1분 아직 시간 남아 있어요 50초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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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15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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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사운드때문에 너무 헷갈렸어